먼저 1번, 그림의 발음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그런 글자는 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정답은 3번이야. 왜냐하면 ZH랑 ONG, 사성, 쫑이라는 발음의 것이 선택지 3번이거든.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실수로 2번을 고른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2번 같은 경우는 ZHONG, 성모와 운모는 같지만 뭐가 달라? 성조가 달라서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ZHONG인 건 알았는데 2번인지 3번인지 너무 헷갈렸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은 앞으로 공부할 때 성조 한번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세요. 수능 중국어는 성모, 운모, 그리고 성조까지도 아주 꼼꼼하게 점검을 해야 돼요. 자, 2번 볼까요? 뿌의 성조 변화가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이야. 뿌라는 것은 원래 사성으로 발음이 되는데 부, 이성으로 발음될 때가 따로 있지요. 언제냐면 뿌 뒤에 오는 한자가 몇 성일 때? 사성일 때. 자, 그렇다면 1, 2, 3, 4, 5번 중에서 다른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은 뿌카이, 2번은 뿌쯔, 3번은 뿌샹, 4번은 뿌하, 5번은 부용이 되겠습니다. 5번, 뿌 뒤에 나와 있는 이 한자는 이용사성이에요. 그래서 뿌는 몇 성으로 발음되어야 된다? 이성으로 발음되어야 된다. 정답은 선택지 5번. 굉장히 쉬운 문제지, 그치? 그리고 뿌 뒤에 나와 있는 한자도 그닥 어렵지 않은 것들이 출제가 됐어요. 자, 그 다음 3번, 밑줄 친 부분의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이냐?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 정답은 C, D가 있는 선택지 5번이 되겠습니다. A, B가 왜 틀렸는지 살펴보면 자, A에 밑줄 친 이 단어는 원래 다오옌이라고 해서 이러한 한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잘못 나와 있죠. 그쵸? 그리고 B 같은 경우 해결하다 라고 할 때 제주에는 이 한자를 써야 돼요. 그런데 주에 J, U, E 발음에 해당하는 다른 한자가 쓰였기 때문에 틀렸어. 이거는 이전의 시험하고는 조금 다르게 출제된 부분인데 이전 시험 같은 경우는 비슷하게 생긴 한자들. 그냥 일부분, 부수가 다르거나 그 안에 들어간 어떤 요소가 다른 것들을 가져와서 여러분을 헷갈리게 했다면 이번 시험 문제 같은 경우는 성모와 운모가 같아서 그래서 헷갈리는 것들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이 실수하면 안 되겠습니다. 다오옌 무슨 뜻이야? 미워하다. 지혜주에 무슨 뜻이야? 해결하다. 단어 한자 체크하세요. 다음 4번 볼까요?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이야. 자, 봤더니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니까 이러한 의미의 표현이 필요해요. 자, 볼까? 니나리, 네가 있는 그곳에는 요메이요, 있니, 없니? 뭐가? 거의 땡땡, 땡땡 할 수 있는 무엇을? 엔징, 이거 뭐야? 안경이지. 안경을 땡땡 할 수 있는 것이 있니, 없니? 안경을 어떻게 하겠어? 안경을 껴안겠어? 안경을 어떻게 올리겠어? 그런 거 아니죠. 안경을 문질러 닦다. 이런 표현이 필요할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짱신짱 이승이네. 이승은 의사 선생님. 닥터 장. 원아이 나이 드죠. 우리 할머니의 발이, 다리가. 쉬어, 필요로 한가요? 뭐가 필요로 하느냐? 무엇을? 샤마요. 무슨 약을 땡땡 할 필요가 있을까요? 약을 어떻게 해야 돼? 약은 보통 먹어야 되죠? 근데 먹다에 해당하는 단어도 없을 뿐더러 첫 번째 문장, 안경을 먹을 수 있는 거 말이 되지 않아요. 주어진 1, 2, 3, 4, 5번 중에서 안경이라는 목적어와 약이라는 목적어를 모두 받을 수 있는 동사는 2번 차가 되겠습니다. 차 라는 것은 사전을 찾으면 닦다 아니면 바르다 라고 나와. 그런데 닦다 라고 하면 왠지 물로 씻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상할 수 있는데요. 그 닦다가 아니야. 좀 달라. 차라는 것은 마차를 일으켜서 닦는 걸 얘기해. 그러니까 이렇게 문지르거나 천을 가지고 안경을 닦을 때도 마차를 이용하죠. 그 의미의 동작이 바로 차가 되겠습니다. 안경을 닦든 약을 바르든 모두 다 어떤 행위? 마차를 이용하는 행위예요. 4번의 정답은 선택지 2번 1번의 정답은 선택지 2번